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바울의 믿음이 부럽더라고요. 고난당하는 줄 알아요.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편안해요. 나가면 고난당해요. 그런 줄 뻔연히 알면서도 사도바울은 나갔어요.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. 그 사도바울의 확신이 너무 부럽더라고요.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비난을 하고 심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. 그런데도 사도바울은 괜찮다고 그랬어요.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. 그 정도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. 고난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.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죠. 주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.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.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고난받는 게 기뻐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.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.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.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.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. 기뻐하고 즐거워하라.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.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.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못되게 했는지. 다윗이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사울 왕에게 질투신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작정을 하고 쫓아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도 어려움이 와요.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 누가 나를 심판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. 예수님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.